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번 발표를 준비한 케빈 7사 소속 정민교입니다. 오늘은 요즘 화재인 공대 그 선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선배의 외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잘생겼습니다. 그 선배는 키 185, 나이는 24살,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. 특징으로는 공과대학 건물에서 자주 출몰하며 수업이 끝나면 바로 사라진다고 합니다. 하지만 교수님들과의 사이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선배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미소,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, 세 번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. 단점으로서는 잠이 많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보이즈 플래닛에 출연 중이라고 합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지금 당장 사랑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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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